구속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통령 수사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측근들이 입을 열고 또 영포빌딩에서 온갖 문건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결국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개 수사의 시작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의혹이었습니다. 검찰이 지난 1월 12일 김의중 전 부속실장 등 3명의 집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국정원한테 돈 받은 혐의 인정하셨나요? 성실히 조사받았고요. 궁금해하시는 점이 많아서 나름대로 잘 설명드렸습니다. 다스 실소유주를 찾기 위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형과 조카, 아들까지 가족들이 줄줄이 소환됐습니다. 다스 실소유주 누구라고 진술하셨습니까? 조사 성수리 잘 받았습니다. 이재한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개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넘어 민간 기업 등으로부터도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한 의혹을 받는 삼성그룹을 비롯해 송동조선과 대보그룹 등 중견기업까지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했습니까? 검찰에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 뇌물수수 의혹이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와 부인 김윤혹 여사로까지 확대된 지난 3월 14일. 이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를 썼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환 후 5일이 지난 지난 3월 19일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역대 대통령 중 네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구속 수감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SBS 김광현입니다.